지난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취지에 모색하게 사실상 검찰총장 제도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개편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권고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상당하나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의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는 권고 배경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 하에 수사 자체가 정권의 압력으로 틀어막힐 수 있다는 것을 숱하게 확인했기에 권고안의 한숨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 수사가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실한 권고안을 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개혁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7일 고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이어 오늘 오후 정의당 법률지원단은 심상정 대표 지역구 사무소 건물에 난입해 훼손을 일삼았던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의 소속 회원들을 주거 침입,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향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명백한 폭력이자 범죄 행위로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지난 25일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는 심상정 대표 지역구 사무소 건물에 난입해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판을 비롯해 사무실 입구 간판의 욕설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반대 내용에 낙서를 하는 등 훼손을 일삼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정보고서를 훼손하고 10여 보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보았습니다.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야 말겠다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의당 법률지원단은 고발장과 함께 난동 과정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이 영상에는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성계 행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피고발인측 유튜브에 게시되었다가 언론, 기사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삭제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찬성한다는... 아,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폭력 행위들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앞으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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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